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정복입니다 오늘 생일을...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복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조금만 빌고 보셔야 돼 준비해 주신 거예요? 제가 준비하죠 첫 과세가 다 프로잖아요 아이다, 진짜 둔둔 감소, 서원 빌세요 서원 빌고 보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, 오케이 제 소원에는 우리 멤버 아미가 들어갑니다 얘기하면... 아니, 다 얘기 안 돼요 아, 오케이 배수가 없다는 소문이... 뻥이었어요 쐈습니다 오케이, 쐈세요 아, 정복이 생일 축하해요 아, 감사합니다 생일 케이크고요 자,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온 것도 데코 진해하고 계세요, 제가 데코에 다 빼놓을게요 오케이, 어디 데코 하시게요? 케이크니까... 아, 여기에, 여기다가... 안 씻고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아니, 제가 씻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, 정 씨, 여기 처음 가봤는데 좋네요 아, 왜요? 여기 와서 제일 신문스러웠던 점이 뭔지 알죠? 뭔데요? 뭔데요? 거실에 매트리스가 어떤 점이에요? 아... 아... 그때는 전국 2.0 네 지금 전국 3.0 3.0? 네 정 씨 네 설거지 좀 하고 사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물을... 물을 내리는데 음식물 냄새가 올라와요 아니, 아니, 진해하세요, 안전해, 진해하세요 아니, 제가 사용하지 못하겠어서 죄송합니다 저 이거 외출장에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같이 가서 쇼핑해서 자고 오시거든요 네 저 첫 공개하는 거예요 아, 그래요? 저 처음 이거 봤어요, 오늘 그래서 오늘 회 먹으면서 쫄깃붙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, 내 돈에 사, 내 돈에 내 돈에 사, 내 돈에 네, 진행하세요, 진행하세요 네 이제 뭐 아니, 이거 맞아요?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 제가 미를 좀 아는, 미적감각이 좀 있는 친구잖아요 방이 틀린 내용 아닌가요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뭔가 자리나는데 아니, 아니야, 아끼어 음식 드립니다